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공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완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완료 해석하는 방법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현재완료의 용대로는 have plus pp 또는 has plus pp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복수면 have를 쓰죠. 이렇게 해서 has pp, have plus pp를 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현재완료가 오면 앞에 나오는 has는 공식이죠. 아무 뜻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그녀의 boyfriend, 남친과 이것도 똑같아요. 그녀는 먹었습니다. 저녁을 그녀의 남친과 예문을 하나 더 봐볼까요? has plus pp가 나왔죠. 앞에 나오는 has는 아무 뜻이 없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뭘로? 과거 영어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같습니다. 나의 동생은 보았습니다. TV를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3번 하나만 더 봐볼게요.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앞에 나오는 해분은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직업을. 그래서 현재완료와 여러분 과거는요. 의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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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같습니다. 현재완료와 과거는 해석이 여진다. 100%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의미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완료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부 다 과거의 의미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완료 해석을 여러분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또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시험문제는 어떻게 풀래? 시험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비동사의 현재완료 즉 해제빈이나 해부빈이 있는데 이때 이 비동사의 현재완료는 여러분 과거보다는 물론 현재로 해석을 해야지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She has been rich. 그는 부자다잖아요. 이즈랑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100%. 의미가 100% 똑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렵잖아요. 현재완료 진행. 의미가 어렵다. 근데 이 해부빈이 뭐랑 똑같다? 비동사랑 똑같다. 그러니까 are studying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they are studying. B 플러스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랬죠. 뭐 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행형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인 해즈빈이나 해부빈은 뭐다? B 동사 이즈랑 똑같다. 이건 과거보다는 뭐다? 현재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다시요. 일반 동사의 해부 플러스 PP. 일반 동사의 해부 플러스 PP는 뭘로 해석을 한다? 과거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B 동사의 현재완료인 해즈비는 뭘로 해석을 한다? 이즈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못했던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를 이렇게 우리가 12세를 설명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죠. 현재. 지금이 몇 월달? 지금이 5월달이죠. 4월달이구나. 이렇게. 5월달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미래가 되겠다. 그러면 3월달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과거가 되겠다. 대가거가 되겠다. 대가거도 헤드 플러스 PP죠. 참고로 여러분 대가거는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헤드 플러스 PP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형태가 똑같더라. 그러면 과거 완료 해석도 과거로 합니다. 현재 완료 해석도 뭘로 하고? 과거로 하고. 해석은 과거로 한다.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현재 딱 끝마치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완료라고 해요. 완료.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해서 현재. 즉 3월달에 나가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월달에 지금 딱 맞췄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 그런데 계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3월달에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책을 쓰고 있네? 그럼 이제 계속이 되는 거야. 내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책을 써본 적이 있네? 그러면 경험이야.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결과가 현재도 역량을 미치면 이게 결과야.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니까요. 보통 학생들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지금 잘 못 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느낌. 뭐요? 특히 이 완료의 느낌을 알고 있으면 돼요. 완료.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 끝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한다고? 뭘로 해석을 해? 전부 다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4개가 다 될 수가 있거든. 현재 완료에 이런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4가지 의미가 다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4가지 의미가 다 되는데 뭘로 찾습니까? 해석을 안 찾아요. 여러분. 해석을 안 찾고 뭘로 찾아? 현재 완료를 나타낸 시간부사가 있어. 지금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나타낸 시간부사는 빈도부사야. 한 번도 안 했다잖아. 빈도부사 얼마나 자주 했냐? 자주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전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뭐가 나타나게? 이런 것이 있으면 뭐요? 경험이야.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요? 계속이야. 계속을 안 찾는다니까. 동사가 주로 이 두 개면 결과다 말이야.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재 완료. 이런 것이 있으면 뭐요? 완료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시험에서 다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나와. 뭘로 찾는다고? 이걸로 찾는다고. 이거 부사. 부사 보고. 그러니까 해석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어찌다? 상관이 없다. 해석은 전부 다 뭘로 한다? 과거로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나라 말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 완료 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보통의 초등생이나 보통의 중학생들은 이런 현재 완료 이런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냥 과거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시간부사가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결정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러분 현재 완료를 과거로 해석을 해도 또 괜찮은 이유. 우리가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의 답을 찾아라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답은 여러분 누누히 말했지만 우리가 시간부사가 있잖아요. 현재를 쓸 것인지 과거를 쓸 것인지 또는 미래를 쓸 것인지 현재 완료나 이렇게 미래 완료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다니까 해석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시간부사에요.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으면 현재를 쓰고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잖아요. 그럼 뭘로 적는다? 과거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으면 당연히 뭐요? 미래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금방 공부했잖아요. since, for, before 이게 가장 많이 쓰이죠. 또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현재 완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뭐요? 바이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이 나오면 미래 완료를 쓰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부사가 뭐요?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 완료 해석은 그냥 과거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봐봐요. 그 똑똑한 소녀는 샀다 산다 샀다 그 영어책을. 이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뭐요? 과거를 적어야 돼. 요걸 적었나 요걸 적었나 요걸 적었나 해석이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 since가 있어. 그럼 동사의 시제를 뭘로 적어야 돼? 현재 완료로 적어야 되잖아. 근데 조가 상징 단순해? 그러니까 해석은 큐링을 적어야 되겠네요. 자, next Sunday. 다음 일요일 날. 틀렸잖아.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으면 뭐요? 미래를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will finish가 돼야 되는 거야. 4번도 뭐요? for five hours. 5시간 동안. 이 for가 있으면 동사의 시제를 뭘로?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시간부사가 없으면 다 돼. 현재를 써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을 써도 되고 별로 상관이.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해석은 뭐요? 과거로 해석을 해도 의미가 통한다라는 거. 하나만 더. 우리나라 말이 현재 완료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과거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